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의결할 것 같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두 번째의 거부권 행사죠. 겁도 없는 것 같다. 꼴도 보기 싫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가 24번째 이루어지게 됩니다.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률은 무조건 거부하자. 무조건 거부하자. 국회는 민의의 정당이고 그리고 국민의 대표기관이고 의회의 민주주의를 한지 부정하는 대통령임을 자기 자신이 공인하고 자인하는 이러한 행태를 계속해서 벌려나가고 있고 이 문제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역대의 대통령과 역대의 독재자들 다 국회를 부정하고 국회의의 민의를 무시하고 국회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들은 다 멸망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전국 전세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국회를 무시하는 대통령과 권력자들은 항상 멸망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진짜 겁도 없는 것 같습니다. 보수지에서 이 문제를 제일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보수 정치 세력과 보수 세력이 자꾸만 약화되고 있고 자신들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동아일보 정치부장이 언제 국이 무너질지 모른다. 이렇게 칼럼을 썼습니다. 조선일보 역시 화약고 끼고 사는 나라. 이렇게 겁나는 모양입니다. 최대 현안이 대통령 부인 말데나. 김건이를 빨리 정리하라는 얘기죠. 집권 후반기에 최대의 리스크다. 윤석열과는 토론하기 어려운 분이다라고 비서실 내부의 전원을 활자화시켰습니다. 김여사가 부의원이기 때문에 제2부석실은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대통령실 내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보수층에서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 서서히가 아니라 계속해서 균열이 지속화되고 있고 그리고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을 탄핵하고 윤석열을 권자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보수층의 내분과 보수층의 윤석열 버리기가 반드시 절실합니다. 여러분 그 균열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가 압박을 가하고 국민이 여론을 좌우하고 국민이 바로 무서움을 보여줄 때 보수층 내부도 분렬하고 균열하고 그리고 윤석열을 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은 역사적 사실인 것입니다. 내일 국군의 날 임시 공율로 정했죠. 국군의 날에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가 이루어집니다. 장병이 2명이 훈련하는 중간에 2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79억을 쓴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물가에 힘들어하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민생 경제는 파탄시켜놓고 국군의 날 행사에 79억을 쓴다고 합니다. 작년 행사에서도 99억을 썼다고 그러죠. 참 대단합니다. 육해공군 그리고 해병대 예비군까지 4천여 명이 수경을 하면서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거 하루 보여주려고요. 우리 장병들 젊은 병사들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사열 이거 하려고 진짜 군인들은 죽어납니다. 진짜 힘들어합니다.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네요.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25.8% 최저치를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이 최저치 크게 놀랄 일은 아니죠. 그러나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리얼미터 조사는 ARS 조사입니다. ARS 조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양층이 정치 고관여층들이 응답을 하는데 이 리얼미터 최저치라는 것은 그동안의 국민의힘이라든가 윤석열을 지지했던 층들이 무응답을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자꾸만 윤석열하고 윤석열의 지지를 보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여론조사다. 우리가 지표로서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 육해공군 해병대 예비군 얼마나 다 고생이 많으셨겠습니까. 4천 명이 수경하면서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했나요. 군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그러한 집단인데 윤석열 적권을 지키기 위해서 4천여 명이 수경하면서 훈련했다. 그러면서 병사들이 너무나 떼약변 밑에서 훈련하다 보니까 두 명이 중상까지 입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군을 정치화시키고 자기 자신의 권력 도구로 활용하는 명증한 증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줍니다. 북한은요. 이렇게 군사 퍼레이드 벌이는 나라가 우리는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선군 정치라고 해서요. 자신들의 경제적 위기,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군을 최전선에 세웠죠. 그것이 김정은 시대부터, 김정일 시대부터 이루어졌던 선군 정치인데요. 그러면서 과실을 한 거죠. 그러면서 정권을 합리화시키고 명분을 세워나갔던 것이 바로 북한 정권입니다. 중국 역시 1949년 이후에 PT 독재가 이루어지면서 자신들의 공산당과 중국군을 과시하기 위한 군사 퍼레이더를 계속 벌여왔습니다. 러시아 마찬가지로 푸틴 대통령 이후부터 그 전에 러시아가 서구화되고 러시아가 예를 들면 민주화되면서 이런 군사 퍼레이더는 없어졌지만 푸틴이 들어오면서 다시 중무기와 첨단 무기를 대거 등장시켰습니다. 이것은 서구 세계에 자기 자신들을 과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러시아 국민들을 하나로 단결하고 단일화시키려고 하는 집권자들의 군부에 대한, 군대에 대한 정치화입니다. 한국 역시 노태우 정부 일회는 사실상 축소됐습니다. 민주화 이후에는.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두 해 연속 행사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교통이 마비되고 국민들이 쳐다보면서 저 왜 이래? 저 사람은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이러한 생각을 갖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공포정치. 이래들 까불면 계엄령 내릴 수도 있어. 힘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북한을 또 자극하기 위한 하나의 행동입니다. 군사 퍼레이드를 벌인다고 해서 우리가 군사 강국이 되는 것입니까? 이미 한국은 전 세계에서 재래식 무기 순위에서 5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북한과 재래식 무기에 있어서는 사실상 게임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는 핸디캡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런 공포정치를 통해서 국민의 지지를 못 받으니까 무력으로 과시하려고 하는 독재자의 심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부의 통성권도 점검하겠죠. 그리고 만약의 사태에 대한 대비도 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무리한 행사. 국민적 반감만 살 뿐입니다. 그럼에도 하고 있다. 진짜 무식하고 무도하고 딴 나라에 사는 정권이다. 이런 사실을 오늘 또 우리는 내일 아침에 확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 이시바 총재가 들어섰는데 이시바 총재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한국 언론에서 호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반드시 호평할 만한 인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오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시바 총재는 물론 상당히 자민당 내에서 비주류로 적혀 있고 자민당 내의 진보다 이런 얘기를 들어왔고 특히 한일 관계에 있어서 역사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전향적인 인물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납득할 때까지 사과해야 된다. 그리고 식민지 지배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발언을 공공연하게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한일 관계의 국민 정서상 상당히 전향적인 태도로 바뀔 것이고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 다가올 것이다. 이런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자민당 내에서 그가 아베와 대립해 있던 인물로 기독교 신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시바 총재가 상당히 매우 위험한 인물이라는 주장도 그리고 근거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인물인 건 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방위성 장관 1번에 한국 얘기하면 국방부 장관을 3번이나 했고요. 군사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일본 중심에 아시아판 나토를 창설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특히 한국, 일본, 미국까지 포함해서 필리핀, 인도, 뉴질랜드, 호주가 군사 동맹을 맺어서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점을 전에도 주장했고 아마 총리가 되면 그 점도 강력하게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총재로 선출됐을 때도 이 점을 해외 언론에 주장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패권성이 강화되는 것이죠. 일본의 패권. 미국에 종속되지 않고 일본의 패권을 꾸려나가겠다라는 것이 이시바 총재의 강한 꿈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본 중심에 아시아판 나토를 창설하고 그리고 미국의 핵을 다 공유하자라는 것이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위험한 인물 중에 하나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상당히 이시바 총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원하지 않았다는 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경계하고 견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은 뭐냐 하면 과거에 미국과 일본이 1905년이죠. 카스라테프트 조약을 맺어서 한국을 일본이 가져가라. 그 대신에 미국은 필리핀을 가져간다라는 역사적 경험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미국은 한반도가 일본에게 병탄단한 문제에 대해서 수수방관했던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일본은 패권 국가로서 만주를 침략하고 중국을 침략하고 그리고는 하와이를 침공하면서 미국을 공격했던 과거의 전례가 있습니다. 이 점은 미국이 잊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불편한 기색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시바는 강력하게 일본의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자위대 전투력을 높여야 된다고 본격적인 개헌을 주장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결국 한국이 일본의 이시바 내각을 향후에 어떻게 외교적으로 대해야 될 것인지 물론 윤석열 정권은 별로 생각이 없을 텐데 한일 군사동맹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독도가 걸려 있습니다. 독도는 한국인의 정서고 감성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과연 또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생각됩니다. 윤석열 정권이 끌어내려진 다음에 그 다음에 정권에 있어도 이시바 내각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가 상당히 주목된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토요일 날 전국 10만 시국대회가 열렸습니다. 전국 14개 시도에서 동시 집회에서 10만여 명의 시민들이 거리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본부, 전국민중행동본부, 그리고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 비상시국회의가 주최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회입니다. 그리고 10월 16일 선거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단일화해야 된다. 시대정신은 윤석열 정권 퇴진이다. 단일 대우를 만들자. 민주노총은 수요일마다 거리 집회를 열고 11월, 12월에 이어지는 민중총궐계에 앞장서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 윤석열 정권 끝장내자. 10월 8일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윤석열 정권 퇴진 국민투표가 이루어진다 그럽니다. 아마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11월 9일, 20일, 7일로 이어지는 윤석열 정권 퇴진 총궐계 집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윤석열의 탄핵 문제 그리고 윤석열의 퇴진 문제가 점점 더 공론화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이죠. 국회의원회관을 대관해서 윤석열 탄핵 행사를 벌였죠. 그때 강덕구 의원이 대관을 해줬는데 강덕구 의원이 상당히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디로부터요? 국민의힘으로부터. 그래서 강덕구 의원이 왜 대관을 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자세하게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덕구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네, 강덕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강덕구입니다. 네, 바쁘실 텐데 전화 연결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지금 국회 대관을 해주셨죠? 네, 네. 그게 금요일 날 저녁이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네, 금요일 날 저녁이었습니다. 네, 그 대관을 해주신 사유? 그것부터 좀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저는 촛불 행동의 큰 틀의 방향성에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우리 말씀드리면 국회 내에 윤석열 탄핵을 준비하는 의원 모임이 있는데 저도 그 일원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대관을 했다. 두 번째로는 문화 행사였습니다. 이번 촛불 행동의 가치를 동의하는 시민들이 헌신적으로 여태까지 일을 하고 이런 분들이 서로 한번 격려하고 함께 자리를 만들어서 이루어하는 그런 행사였기 때문에 제가 대관을 해줬던 거고요. 세 번째는 국회는 국민의 다양한 생각을 담아내는 그릇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목소리 중에 한 목소리인 헌법에 규정한 대통령의 탄핵을 할 수 있다. 이 입장에서 제가 대관을 함께 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날 행사에도 참여하시고, 그렇죠? 참여했습니다. 축사도? 축사도 했습니다. 축사 내용은 어떤 거였습니까? 축사 내용은 그 전날이 체병 동기들이 전역을 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체병 같은 일이 있어서는 다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그리고 체병 어머님이 또 그런 다짐을 하는 편지를 보낸 글을 얘기하면서 우리 잊지 않겠다. 끝까지 우리 함께 하자 이런 얘기 했던 거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서울 양평고속도로 관련 의혹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특검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안 되면 결국 다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 속에서 여러분들과 입장 같이 하기 때문에 연대하고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의원들의 탄핵 모임이 지금 민주당, 그렇죠? 그리고 조국당도 들어와 있나요? 조국당, 참인당. 조국당 포함해서 우리 민주당까지 다 민주당, 조국당 포함해서 우리 이준석 신당 빼놓고는 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안 들어와 있어요? 아직까지 용인 의원이 포함된 기본소득당도 포함이 안 됐고요. 조만간 우리가 이 의원들한테도 다 프로포즈를 해서 입장들이 정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 몇 분이 지금 탄핵 모임이? 현재는 13분입니다. 13분이요? 전에는 10명 이하였던 것 같은데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론의 흐름이 제일 중요하지만 지금 오늘도 제가 알기에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당무 관련 개입한 거 이게 또 나온다는 얘기 들었고 국감이 시작되면서 여러 건들이 또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점점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이런 흐름들이 더 무르익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 국회의원들은 시대정신 그리고 국민들의 요구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것 이게 또 가장 중요한 의무고 역할 아닌가라는 입장에서 보면 시간은 좀 더 필요하겠지만 저는 더 많은 의원들이 동참하고 함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말에 고발 사주권이 보도됐었고 오늘은 아마 김건희 씨가 당대표 선거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오늘 아마 보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국민의힘에서는 반발이 아주 대단합니다. 이 행사를 대관하셨다고 해서 주말의 연일 경악스러운 사건이다. 국회에서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뭘 상식한 사건이다라고 반응하고 의원님을 제명해야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경악스러운 사건이라고 말한 국민의힘이 경악스럽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헌법 제65조의 탄핵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회는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국회의 주인이 국회의원이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지만 사실은 국민들이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열리면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별한다는 입장에서 그리고 법적인 절차 근거에 의해서 국회 공간을 대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선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는 그런 말을 하는 국민의힘이 여전히 열리면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그리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세력은 국민의힘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대정신을 잃지 못하고 오직 김건희 여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그야말로 지키기에 급급한 국민의힘이 오히려 반헌법적 세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네. 이번 행사는 국회 사무처에서 다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회 사무처에서 빌려준다기보다도 국회 사무처에서 사전에 승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승인 절차 속에서 심의한 다음에 승인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공간을 대관할 수가 있었음을 또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어떤 공수적인 입장 표명이 있었나요? 혹시 이 문제에 관해서? 민주당에서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은 없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아니 이게 어떻게 반헌법적인 발상이냐 이렇게 좀 말도 안 된다고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언들 개별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리고 국민들은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 또 진보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입장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민주적인 시각과 그리고 그 입장 속에서 바라보는 분들은 아니 다양한 시선, 다양한 가치, 다양한 생각들이 공존하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그야말로 이런 민주주의라는 기존의 기존 최소한의 가치를 망각하는 국민의힘이야말로 반헌법 세력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거리에서 윤석열 탄핵을 외친 지가 꽤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회 내에서 국회의 회관에서 윤석열 탄핵의 밤을 열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의원님께서 대관해 주셨고 많은 의원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국회 내에서도 탄핵에 대한 문제가 불길이 짚어오르는 거 아니냐 그런 점에 주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국민의힘에서도 거세게 반발하는 이유도 거기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역사를 제대로 되돌아보면요 그 역사적인 뭔가가 터지기 전에 변곡점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의원하게 당당하게 역사를 믿고 그리고 시대정신에 복무한다는 자세로 국민과 함께 일동열 정권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그야말로 반시민적이고 반 헌법적인 작태들을 맞서 저는 뚜벅뚜벅 제대로 치열하게 싸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가을 전국에서 이제 토요일 날 우리 커다란 집회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국정감사가 실시되고요. 그리고 10월 16일 날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리에서는 국민들이 윤석열 탄핵 국민투표도 벌이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탄핵의 어떤 흐름 여론화 작업은 국회 내에서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국감 때 어떤 스모킹권이 터지고 이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국감의 여러 가지 이슈들 나오고 그리고 지금 계속 터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인계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 인계점과 변곡점들이 맞아떨어지면 뭔가 새로운 시대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점점 그런 인계점들이 머지 않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받고 있을 텐데 이렇게 전화 인터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강 의원님.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분들도 꽤 되실 테고요. 또 젊은 층들도 많을 텐데. 자영업자와 2030 세대가 내수 침체에 따른 인계점에 도달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가장 약한 골인 자영업자죠. 대출받아서 장사 시작했는데 경기는 엉망이고 판매는 없고 매출도 없고 대출금은 커녕 이자까지 갚기도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까지 내몰린 자영업자가 엄청나다 그러죠. 얼마 전 한국은행 통과의 어디 통계에서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100만 원 이하의 월 수입하는 사람이 90%다. 그런 통계까지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 알바생들. 알바생들은 취직 못한 알바생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요. 휴대폰 요금 내기도 어렵다라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2003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의 카드 사태. 서민 급전으로만. 이건 재산금융기관이죠. 이 문자들 오시는 분들 다 옵니다만. 운영되던 2003년의 카드 사태가 생각난다. 그래서 살기가 힘들어져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반도체 수출은 굉장히 잘 된다고 그러죠. 이 이유는 경기가 악화된 이유도 있지만 사회적 양극화, 부의 양극화가 워낙 커지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서울과 지방, 강남과 강북 이런 양극화 현상이 계속 심해지고 윤석열 정권의 부자 감세라든가 이러한 정책을 통해왔고 더욱더 악화되기 때문에 우리 서민들, 자영업자들, 또 우리 2030 젊은 층들이 더 살기가 힘들어졌다고 얘기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타냐후 총리. 어제 1일 날 외신에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을 지상군로 침공했다라는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국내 언론은, 상당수의 국내 언론은 기사를 다르게 썼는데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이 기사가 오늘 아침에 헤드라인들이 많습니다. 미사일 200발을 썼다. 그 미사일 200발의 사상자 수는 거의 없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며칠 동안 레바논에 공습을 가했는데 1,600회가 넘는 공습을 가했다고. 엄청난 거죠. 그래서 600명을 죽이고 사상자가 2천 명이 늘어섰다고 합니다. 참, 어떻게 이러한 제노사이드가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국이 이 무기를 다 공급해 주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 옆에 보이는 사진은 뭐냐 하면요. 이스라엘이 휴대폰이라든가 전자기기에 대한 폭탄 테러를 했다고 합니다. 아주 기술력이 뛰어난 거죠. 자꾸 많은 사람들이 눈을 잃었다고 그러는데 그 사망자에 대한 장례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인간에 대한 테러도 아주 고급 기술로, 정보 기술로 발달되어 있는 것입니다. 잘못하다가 전자기기 들고 있으면서 보다가 다들 테러를 당한 무서운 참극이 일어났습니다. 안구를 잃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죠. 이스라엘도 자체적으로 네타냐오의 반대 시위가 격해졌습니다. 네타냐오를 내려와라, 그리고 전쟁을 멈추라는 이스라엘네 국민들, 양심적 국민들의 시위가 있었는데 이것도 진압당했죠. 화염병이라든가 이런 것도 나왔는데 아주 과격하게 진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력한 언론인 기두원 레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피에 기반을 둔 세상에서 유일한 나라에서 살 것인가 지금 이스라엘의 유일한 비전은 한 전쟁에서 다른 전쟁으로 한 학살에서 다른 학살로 이동하는 것이다. 피는 연료가 될 수 없고 그런 나라는 존재할 수 없다. 이러한 글을 키고 있습니다. 미국이 더 저는 흉악하다고 봅니다. 확전하지 말라, 확전하지 말라, 휴전해라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이 쓰고 있는 군사무기는 모든 것이 다 미국산입니다. 미국에서 무기를 공급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중동전쟁을 치를 수가 없는데 겉으로는 외교적을 해결하자, 겉으로는 확전하지 말라 그러면서 무기를 대주면서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F-15E 등 공격기와 비행대대 지원 인력을 또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대선이죠. 11월 5일 날 대선이 있는데 민주당의 커멜라 헤리스와 바이든은 미국이 이스라엘 침공에 전법적인 지지를 했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이러한 중동전쟁 이런 것은 없어질 것이다. 과거에 자기가 대통령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냐. 이렇게 정치 공세가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타나우는 레바논 하즈블라의 지도자 나스랄라를 폭격해서 암살 시켰죠. 그리고 이스라엘군을 치하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의 3일간의 애도 기간에도 레바논을 융단 폭격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네타나우는 미국에 통과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사람이야말로 전범 아니겠습니까? 네타나우 충리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누가 생각합니다? 한국의 윤석열이 생각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틈만 나면 어떡하든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제 국군의 날 행사 시위에서 우리는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얘기는 좀 이따 제가 다시 또 하겠습니다. 김건희가 주가 조작 주보입니다. 주포라는 것이 이번 도이치모터스 2차 재판에서 드러났습니다. MBC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이 2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단 재판에서 김건희가 주가 조작단 패밀리라는 사실이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건희는 BP, BP 패밀리다. BP라는 것은 여러분, 이종호의 블랙인버스트먼트의 약자입니다. 여기 한 5명이 된대요. 이 주가 조작단 패밀리가. 권호수, 이종호, 김건희는 이 안에 김건희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요. 그리고 검찰은 아직도 김건희를 기소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면서 무혐의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재명은 이재명 죽이기에 혈안이 돼서 하여튼 위중교사 혐의로도 대법원 양형상 제일 큰 3년형을 때리고 얼마 전에도 허위기업죄, 허위기업죄, 10년 전에 있어서 난 몰랐다. 이걸 갖고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허위사실 공표죄로 2년 구형을 때렸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자기네들 위중교사는 누가 했습니까? 오늘 아마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청문회가 열린다만 모회의 위중교사 했던 박상용 검사, 김영철 검사 많은 의혹과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죠. 자기네들이 내놓고 위중교사는 했으면서 이재명 대표를 말도 안 되는 조작수사로 그리고 딱 그 분만 떼어내서 3년 구형, 2년 구형을 떼는 이 검찰의 악에 바친 기소 행위, 악에 바친 마지막 행위들 이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희영 용산구청장 기억하시죠? 박희영 구청장이 무죄를 받아버렸습니다. 어떻게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이태원의 유가족들이 절규했다 그러는데요. 무죄받고 나오는 박희영의 차를 둘러싸고 못 가게 했지만 박희영은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박희영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때 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략적인 준비를 다 했다. 다 해왔다.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다. 저렇게 철면피 뻔뻔할 수 있을까요? 사진 좀 크게 키워주세요.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우리 시청자분들도 봐야 돼요. 이건 축제가 아니다. 그냥 할로윈데이에 사람들이 알아서 모이는 하나의 현상이다. 현상? 현상을 막지 못한 그 지역의 구청장은 현상범입니까? 현상범. 끝까지 물러나지 않고 버티던 박희영. 결국 법정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보석신청으로 석방되었던 박희영. 5개월 만에 아프다 그래서 보석신청에서 또 재판부가 받아들였죠. 가짐빵은 다 썼을 것 같은데. 몰래 구청에 출근했다가 걸렸던 일도 있습니다. 이 당시에 유가족들이 뭐라 그랬냐 하면요. 박희영이 공황장애라고 하면 유가족은 살아 숨쉬는 시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참한 얘기들입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날 녹화 시청합집회에 나왔을 때 우리 지안이 어머니를 우연히 뵀습니다. 지안이 어머니와 아마 이태원 유가족분들이 식사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다들 아무 얘기도 안 하고요. 그냥 묵묵히 식사만 하시더라고요. 묵묵하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 장면을 보면서 참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느냐. 역사는 국민의 승리고 민중의 승리라고 그러는데 왜 윤석열 정권에 와서는 이렇게 힘들고 안타까운 일만 일어나고 정의가 살아 숨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그날 우리 지안이 어머니를 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재판부는요. 핑계를 삼은 건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 안 한 것이 제일 문제죠. 이 사람들을 재난안전법이라고 했는데 재난안전법에는 구청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재난안전법에 입각해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유가족들은 검찰의 부실수사로 이루어진 참담한 사법 참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요. 어제 제가 존경하는 신부님하고 전화통화를 했는데 오래간만에 했습니다. 신부님하고 제가 별소리도 안 했는데 신부님 말씀이 진짜 마귀다. 누굴 얘기하시는지 알겠죠? 마귀야 어쨌든. 그 사람들은 다 마귀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마 신부님들은 성경이라든가 신앙생활을 보냈다고 하시면서 마귀가 무엇인지를 잘 아실 텐데요. 그래서 마귀에 대한 성경에 나오는 용어까지 쓰시면서 저에게 설명을 쭉 하셨는데 마귀는 말이죠.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고서 행동하는 그리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외부의 악령. 그 외부의 악령이 바로 마귀죠. 이 마귀의 외부의 악령에 의해서 생각과 사고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악령이 그래서 마귀를 만든다는 것이죠. 아주 절실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귀야 어쨌든. 마귀야 어쨌든. 이 얘기를 서너 번을 하시더라고요. 그 신부님의 존함은 제가 밝히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마귀는 하나님은 세상을 단결시키고 하나로 만들어가는 게시를 하신다. 그런데 마귀는 세상을 분열시킨다. 윤석열을 봐라. 얼마나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당도 마찬가지다. 무당도 마귀의 일정이다. 무당도 신에 쓰였다. 신이 들렸다는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외부에서 악령이 쉬운 것이다. 무당. 하면 또 여러분도 생각나시는 사람이 있죠. 마귀야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마귀를 어떻게 쫓아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성수를 뿌려야 된다. 그래서 성수를 뿌려서 마귀를 쫓아내거나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 잘 안 하시던 점잖은 분인데. 네, 하여튼 오늘 마귀야 어쨌든 신부님의 말씀으로 뉴스 코멘터리,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군사 퍼레이드를 감행했죠. 무슨 남태령 고개에서 가두 퍼레이드를 했던 전차가 쳐버렸어요. 저도 어제 다른 일이 있어서 시내를 들어가는데 저희 동네 근처에 큰 도로에 이 전차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느낌이 여러분 아마 서울 시내에 나가셨던 분들 동일했을 것 같은데. 저걸 보면서 뭔가 성뜻한. 이야, 윤석열이 지지도 못 받고 국민의 목소리도 대변하지 못하고 실각할 것 같으니까. 저러한 무기를 공헌해서 국민을 협박하는구나. 국민하고 전쟁하자는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이 받았습니다. 거기에 어린 병사들이 장갑차 위에 올라타서 안경 같은 거 쓰고서 손을 흔들던데. 국민들은 다 사진을 많이 찍더라고요. 손을 흔들어주는 서울 시민들은 별로 못 봤어요. 섬뜩하죠. 그리고 쳐다보고. 저게 뭐야 도대체. 한낮에. 서울 시내 교통이 30km 반경 충정로 중심으로 해서 막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택시를 타고 하다 다 내려서 시민들이 불평불만을 얘기하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 윤석열은 네. 윤석열 준비된 동영상이 있죠. 그거 보면서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저 장면을 보내드린 건 여러분 이미 SNS에서 많이 돌았기 때문에 격례를 할 때 이렇게 아니 격례를 할 때 딱 붙이는 거 아니에요. 군대를 안 갔다 오셔서 격례가 뭔지도 모르는. 지난번 군 행사에서는 부대열중쇼로 아주 국민들의 집중을 받았던 윤석열. 이번에는 격례도 잘 못하면서 군 통수권자가 그 동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한심한 군 통수권자입니다. 정말. 격례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국군을 통설한다고 하고. 군사 퍼레이드 하면서 폼 잡습니까? 하여튼 어제 서울 시내에서 아니면 저 장면을 보시면서 이야, 섬뜩한 느낌을 갖고. 그러나 그 섬뜩한 느낌은 분노로 화하고. 저 정권은 도대체 과거 전두환 정권에서 못된 것만 배웠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졌을 것 같습니다. 격례도 제대로 못하지 못하고. 부대열중쇼도 제대로 못하는 군 통수권자. 이것을 우리는 윤석열의 형정 노름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어제 여론조사가 나왔죠. 여론조사권에서 나온 여론조사 한번 보겠습니다. 지지율, ARS 조사와 전화 면접 조사를 향상하는데 ARS 조사에서는 21%, 가장 낮은 숫자죠. ARS 조사에서는. 이거는 결국은 ARS 조사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각 지지층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응답하는 것에 따라 달라지는데 70대 이상의 윤석열 지지층들이 대답을 안 하고 응답률이 낮아졌다는 것이죠.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전화 면접 조사도 22% 나왔습니다. 20% 이하만 떨어질 날이 남은 거죠. 그런데도 오늘 막무가나의 윤석열은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합니다. 할 때만 해봐라. 나에게는 108명이 있다. 나에게는 108명이 있다. 그래 언제까지 가나 한번 보자. 잘못하고 있다가 77.3%, 78%, 이제 80%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잘못하고 있다. 이래도 반성과 사과는 한마디도 안 하고 물러날 생각도 안 하고 국군의 날 병정 노름이라 하면서 이번에 79억을 썼다고 그러죠. 작년에는 90억을 썼다고 그러나 병사들이 예행 연습하다가 그 무더위에 쓰러져서 부상을 당했던 사건도 있었고 50대 이하 긍정률이 10%입니다. 이거 끝난 거 아닙니까? 지금 어디 가서 술자리에서, 식사자리에서 윤석열 잘한다고 얘기하면 얘기하지도 못하죠. 70대에서도 간신하게 오차범위로 긍정이 부정을 앞서고 있다. 이것만 바뀌면, 70대만 바뀌면 윤석열은 10%로 떨어집니다. 의료 대란이 가시화되고 있죠. 많이 나오면서 폐렴 환자들이 생겨서 이 폐렴 환자를 할 땐 어르신들이 병원에도 못 가고 은근실 뺑뺑이 돌면은 아, 이게 윤석열이 나를 부러워하시게 하는 정권이구나. 라는 걸 알고서 아이고, 지금 나이 먹었는데 손가락 짤을 수도 없고 안철수처럼 말이죠. 안철수 그랬죠. 그러다가 후보 단위라 해주셔서 윤석열 탄생에 1등 공신인데 하여튼간에, 그러면 바로 이 시 20%는 무너질 것입니다. 중도층에서도 긍정평가가 18%밖에 안 됩니다. 반면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일을 권역을 당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준비된 이재명 동영상 틀어주세요. 이재명 대표 위중교사 사건 결심 공판, 악마의 편집으로 공소장 조작한 정치검찰의 3년 구형, 진실을 요구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없습니다. 녹취록을 보면 증인 김 씨가 제가 거기 맞춰서 뭐 해야죠? 라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김 비서관이 안 본 거 뭐 그런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쪽이 어떤 입장이었는지 그런 거나 좀 한번 상기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며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뒷부분은 잘라내고 앞부분만 가지고 위중교사죄로 기소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기억을 되살려 사실대로만 진실을 이야기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30여 분 동안에 12번이나 합니다. 이는 2분 30초마다 한 번씩 귀가 따가울 정도로 말한 것입니다. 검찰의 주장과 달리 대화 내용 어디에도 위중교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일부분만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맥락을 왜곡하여 공소장을 조작하였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셔도 여러분들 기사를 통해서 아실 겁니다. 지난번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2년 구형을 하고 이번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직업만 했다. 실제로 녹취록에 한 부분만 따서 그것을 갖고서 위중교사라고. 위중교사는 자기네들이 밥 먹듯이 하면서 말이죠. 그 위중교사죄 분명히 당신들 검찰에게 돌아갈 것이고 그 허위사실 공표죄 반드시 윤석열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어제 나츠 개벨스보다 더 악독한 괴물이 검찰이라고 했습니다. 마귀 정권. 우리 신부님 말씀하신 대로 마귀야 어쨌든. 그러나 이러한 검찰의 무자비한 악랄한 기소, 공소, 수사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사기대권 적합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언론사 뉴스가 창간특집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지난 9월 28일, 29일 날 이루어진 조사인데요. 이렇게 이재명을 악마시키고 이렇게 이재명을 없애려고 하고 이재명만 없애면 우리는 된다라고 하는 이 정치검찰 정권의 조작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이재명을 차기 대통령 적합도의 1위로 그것도 한동훈과 두 배 이상 차이는 나이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이재명은 33.7%, 한동훈은 22.4%. 세대에 있어서도 20대에서 60대 모두 이재명 대표가 앞서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에 이런 악마의 편집이 이루어져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달에 이 관련 재판이 있죠. 재판부 정말 양식에 입각해서, 상식에 입각해서, 판사 윤리에 입각해서, 법리에 입각해서 판단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은 들고 일어야 할 것이고 이 사회는 더 이상 사법이 없다라는 국민들이 더 분노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 재판, 1심입니다만 물론 굉장히 국가공동체를 유지하느냐 유지하지 못하면 결정적인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언론에서 잘 보도하고 있지 않은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중동전쟁이 거의 시작됐다고 봐야 되는데 이 문제부터 간단하게 짚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지상군이 레바논을 침공했습니다. 물론 부분 침공이라고 해도 18년 만에 블루라인을 넘었습니다. 네타냐후가 이스라엘의 전쟁광, 네타냐후 총리.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전폭적인 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헤드블라는 지상전에 강하죠. 지난번에도 한번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했지만 헤드블라의 지상전에 막혀서 다시 퇴각한, 30일 만에 퇴각한 사례도 있습니다. 만만치 않을 거라는 거죠. 결국은 이스라엘의 의도대로 자신들이 영토를 확보해서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죽해하는 일이 헤드블라 사람들을, 레바논 사람들을 몰아내고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것은 이스라엘, 헤드블라, 레바논 문제뿐만이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또 이락이라든가 이러한 사례에서 미국이 전쟁을 했지만 결국은 지상전에서 막혀서 퇴각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가장 모험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레바논 측에서는 유엔 원장과 국제법, 국제인도주의법, 모든 국제기범과 인도주의 원칙을 위반했다. 라고 유엔 이사회에서 항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이스라엘은 무차별적인 군사교공을 통해서 4만 2천명을 학살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노사이드가 아닌지 모르겠습니까? 중동이 전면전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의 수혜자는 11월 2일날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 문제도 한번 저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전쟁의 수혜자는 누구냐? 바로 트럼프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아랍계 미국인들이 급격하게 트럼프 지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해리슨은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가져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중동전이 발발하고 전세계적으로 큰 혼란이 다가오는 문제에 대해서 해리슨도 바이든과 함께 책임을 줄 수밖에 없는 민주당에 그래서 트럼프 헤리슨 가상대결에서 트럼프가 오차범위 이상에서 역전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이 전쟁은 네티라우라는 전쟁과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고 자신이 권자에서 내려오지 않기 위한 하나의 발광적인 그러한 전쟁을 일으켰다. 우리가 이렇게 규정해도 결코 무리가 아닙니다. 프랑스나 미국이 나가서 외교적으로 이것을 중지하고 더 이상 아랍의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전되지 않도록 액구전 국민들, 레바논의 국민들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은 별로 보여지고 있지 않다. 김건희의 해외여행은 끝이 없습니다. 지난달에는 체코 여행했죠. 고장난 원전수주, 원전수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을 해결하지 않는 한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를 해결하지 않는 한은 한국이 해외에서 원전수주, 단독 원전수주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기 같이 갔죠. 또 내일부터는 5박 6일 동안 필리핀, 싱가폴, 라오스를 갑니다. 명분은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인데요. 필리핀, 싱가폴을 사전에 틀립니다. 그럼 또 왜 가나요? 안 가본 데 없이 다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동남아시아 안 갔으니까 11월 달에는 또 남미를 갑니다. 페루에서 에이펙 정상회의, 브라질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아마 이 페루나 브라질 가기 전에 또 다른 데 가겠죠. 남미, 라틴아메리카 가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워낙 비행기 코스가 길기 때문에 김건희는 또 가보고 싶다고 했겠죠. 거기 왜 따라가는 거예요 도대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데리고 가는 거죠. 국내 문제가 골치 아프니까 해외여행 가자. 그런 속마음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 해외에 나가서 뭘 갖고 나가는지 뭘 사 갖고 들어오는지 무엇을 사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매달 나가고 있습니다. 매달. 고삐 풀린 망가지처럼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만 잘 단속하면 됩니다. 그런 심산인가요? 그러나 계속해서 김건희에 대한 비리와 부정과 국정농단 사례는 터져나오고 있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열리는 국감에서 이 문제는 낱낱이 폭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견딜 수 있을까요? 김건희가. 오늘입니다. 바로 윤석열이 거부한 국회 최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민생지원법이 제 의결로 국회 본회의에 올라갑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언론 보도라든가 저희들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국힘 내부가 많이 흔들리고 있다. 김건희가 사과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한동훈이가 아세가슴이기 때문에 오늘 어느 정도의 이탈표를 보여줄지는 미지수입니다만 잘 못 보여주겠죠. 그러나 하여튼 간에 오늘 제 의결 부분은 상당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김건희의 국정농단, 공천 문제, 또 도입치 못해서 주가 조작이 주범이라는 부분까지도 폭로됐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연일 하루에도 두세 건씩 특히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도전하고 있고 반발하고 있고 다 폭로하겠다라고 녹취록을 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 의결 부분에 또 반대한다. 여론은 더 악화될 것이고 그리고 10월 16일 날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 명확합니다. 어제 보도된 것도 참 대단한 일이 있었습니다. 김건 작년 10월 31일 KTV가 86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김건희의 나홀로 관람 단독 콘서트를 기획하고 갖다 바쳤습니다. 그 관중은 아무도 없고 오직 김건희만 있었습니다. 김건희와 기타 등등이 몇 명 있었죠. 참 대단합니다. 김건희의 왕국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표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정열 대통령은 참석하지도 않았습니다. KTV는 이것을 녹화했다고 하는데 해외 홍보를 위해서 부산의 엑스포를 위한 홍보 행사였다 그러는데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조회수가 500여 회밖에 안 됐습니다. 이건 김건희를 위한 완전히 단독 콘서트죠. 거기에 참석했던 몇몇 사람들, 기획했던 사람들은 공천받으려고 한 것인가요?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어떻게 김건희라는 사람이 이거 하나뿐이겠습니까? 지난 총선전에 공천받기 위해서 많은 딸아지들이 김건희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김건희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기획하고 그것을 김건희가 받아먹고 누구 돈으로요? 우리 세금으로,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이 사실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요즘에 하여튼 도마에 올라가 있는데요. 명태균의 말말말을 한번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너무 많아서 골랐는데요. 윤석열, 이준석, 치맥해동을 확인한 것이 바로 나다. 내가 김건희 여사에게 전화한다고 전해라. 국회의원 누가 줬나? 김영선 공천도 명태균 때문에 줬는데. 윤석열 도와서 대통령 단선되면 김건희 여사가 나에게 아크로비스타 주겠다고 했다. 아크로비스타 주인이 계속 바뀌네요. 윤석열 대통령 자택에서, 이거 아크로비스타입니다. 자주 술을 마셨다. 폭탄주를 즐겼다는 것. 김건희와 김영선은 언니 동생 하기로 했다. 또 지난 총선 앞두고서 명태균이 뭐가 잘 안 되는지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다 불어버리겠다. 대통령 부부에게 얘기해라. 대단합니다. 진짜. 무슨 조폭 영화에 나온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권을 뺏기니까. 약속한 부동산 개발을 안 해주기로 하니까 다 복수하는 겁니까? 보호하는 겁니까? 이런 명태군의 말말말이 나오는데 난데없이 이 사람이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지 국민들은 이제 궁금해합니다. 브로커냐. 한겨레신문은 아주 잘 써줬더라고요. 컨설턴트로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 컨설턴트입니까? 한겨레신문은 정신 좀 차려주십시오. 이 사람이 컨설턴트예요. 브로커란 말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협작군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명태균은 협작군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의 이런 언론 보도에 아무런 입장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맞다는 거 아니에요? 명태균은 더 건드리면 폭탄이 터질까 봐 두려운 거야?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김영선이 명태균에게 돈을 줬다. 이거 하나만 지금 검찰에서 수사한다고 해요. 명태균은 MBC라든가 CBS라든가 이 기자들하고 통화하면서 자신의 얘기들을 계속 들어놓고 있습니다. 굿모닝 춘천에도 자기의 욕치록을 또 보냈다고 해요. 여론조사 조작하지 않았다고 해요. 명태균의 반발과 폭로에 아무런 대응도 못하는 대통령실은 도대체 뭐 하는 것입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결국 이것은 공천을 갖고서 벌어진 협작과 추잡함, 추악함. 권력 네이브의 암투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니까 명태균 의대로 공천이 잘 안 된 모양이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김영선이겠죠. 폭로하는 것입니다. 공천은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비밀의 정원이다. 또 정당 내부의 권력관계다. 이렇게 학자들이 연구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한 네 가지 있는데요. 87년 민주화 이후의 사안입니다. 대통령 권력, 가장 세죠. 그리고 정파 권력, 대보조, 지역주의, 국민 여론이 주요 변수였습니다. 그래서 87년 민주화 이후에는 과거에 내리꽂던 권력자 마음대로 주무르던 공천이 87년 이후에는 국민 여론에 눈치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천심사위원회 그것도 공개하고 투명성이 있게 하고 결과도 얘기하고 국민 여론조사도 좀 집어넣고 또 국민 참여 경선도 넣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상 이건 DJ 시대 때 대통령 경선을 김대중 정부 때 국민 참여 경선을 했었죠. 대단한 흥행을 이루었고 그 흥행 덕으로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그 다음에 노무현 시대에는 이러한 국민 참여 경선, 국민 여론조사 경선이 제도화됐고 국민의힘은 따라왔습니다. 따라올 수밖에 없었죠. 물론 일정 부분은 자신들의 비례대표다 해서 내리꽂고 전략공천에다 했지만 상당수는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민주당 당원, 민주당에서도 당원, 국민 참여 경선으로 혁신공천을 하고 제도화시켰습니다. 이제 국회의원들은 당원과 국민들의 여론을 살피지 않을 수밖에 없고 눈치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다음에 또 총선에서 경선에 나가서 공천장을 받기 위해서는 당원과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바라는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정당이 다시 잡히고 정당 민주주의 있고 의회 민주주의가 제도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과거부터 친이학살, 친박학살 공천의 흑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공천으로 이권, 돈거래 일사가 됐고 그 유명한 사건이 임영박이가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공천 헌금을 받은 사실 아닙니까? 결국은 당내 계보라든가 대통령 권력, 그리고 밀당, 주거받기, 그리고 돈이 오가고 자리가 오가는 이런 공천이 사실상 국민의힘 공천의 흑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건희의 공천은 이틀을 벗어났습니다. 그래도 과거에는 국힘, 새누리당무 해왔고 대통령 권력이라든가 당 권력이 자기들끼리 나눠먹었는데 이제는 김건희라는 사람이 공천을 지배하고 또 나눠먹고 전일적으로 공천을 관리했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입니까? 예? 뭐하는 사람입니까? 도대체? 공천을 왜 김건희가 관여했을까요? 공천을 통해서 자기 사람 심고 밝혀지진 않았지만 공천을 통해서 이권이 거래됐을 것입니다. 명태균도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명태균도 김건희를 통해서 공천 장사하려다가 좀 막혔겠죠. 김영선 건 하나겠습니까? 더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집권 여당의 공천을 김건희라는 사람, 측근들이 나눠먹었다. 거기에 한동을 좀 꼈겠죠. 껴서 그 안에서 심한 암투와 권력투쟁이 벌어졌을 것이고 거기에 또 이준석까지 꼈습니다. 하여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국민들은 이 이번에 공천 장사, 공천의 흑역사를 보면서 진짜 한심한 놈들이다. 공천은 그 각 정당이 국민에게 내놓는 사람입니다. 이 분을 이 사람을 뽑아주세요. 정당에서 공직자 후보라고 합니다. 명태균 게이트. 이것이 어떻게 번질지, 그 추자평과 추악함,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안전한 관계를 끌고 있는 사람은 에 그 경우를 dal렬한 단계를 모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